대한민국의 모든 꿈나무들이 세계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건립한 강북지역 최초의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는 국제협력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수준 높은 영어 습득을 통해 미래 엘리트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 바로 무한경쟁 세계에서 당당히 꿈을 이루도록 지원합니다. 해외 연수 기회를 얻지 못한 학생들에게 그 이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진취적 사고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미래형 교육기관 서울 영어마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서울시가 조성하고 YBM에듀케이션이 운영하는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는 삼각산 국립공원 기숙에 자리잡아 주변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영어마을입니다. 수유캠프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유적지가 인접해 있어 영어체험과 수련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3,700여평의 45개의 체험공간과 126실의 기숙시설을 갖추었고 주변이 조용하고 경관이 아름다워 최적의 입지 조건을 자랑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어교육을 선도하는 YBM은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드높일 우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선진 영어교육을 뿌리낼 수 있는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 왔습니다. 서울시 영어마을 수유캠프는 해외와 똑같이 다양한 생활, 문화, 놀이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원어민 강사들이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이 영어를 배워 실질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생생한 체험학습의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어마을 수유캠프는 우리 학생에게 국제적 이해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영어를 습득해하여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절과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국제와 마인드 배양, 세계를 무대로 뛰는 글로벌 인재 양성, YBM이 서울시 영어마을 수유캠프에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 속에 이국적인 영어권 문화를 완벽하게 재현한 수유캠프는 다양한 실내 체험 시설과 자연 속에서 문화,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야외 체험 시설로 조성돼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닌 자연과 연계한 문화 체험의 장으로 영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과 환경을 제공합니다. 입소부터 퇴소까지 영어만을 사용하며 영어권 국가의 일상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친환경 영어마을 나아가 영어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더 많은 서울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는 YBM의 축적된 노하우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엄선된 강사진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자랑합니다. 특히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소방서 체험관에서는 안전대처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전반적인 소방 교육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안전의식 고추 및 재난 대처 능력을 키워주며 원어민 선생님과 다른 참여 학생들과의 양방향 학습으로 자신감과 흥미를 얻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영어의 세계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에서만 학원의 영업자들이 흥미로зáng시키고 있습니다. 학원의 학원에게 처음을 알아보아서 학원에게 오신 것을 주목ult합니다. 학원의 학원에게도 성공을 받은 학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